안녕 개미를 접어 볼까요 까맣고 조그마한 개미 에요 더운 날에도 영차영차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색종이 한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으 으 으 으 위 아래 모서디를 안으로 접어요 다시 한번 안으로 접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안으로 반 접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표시 선을 만들고 으 으 으 바깥으로 뒤집어 져고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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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편도 표시선을 만들고 밖으로 뒤집어 접어요 다시 한번 바깥으로 뒤집어 접어요 표시선을 만들어주고 아랫부분을 뒤로 접어요 뒤로 돌려 뒤도 바깥으로 접어요 양쪽을 안으로 접어 넣어요 개미가 완성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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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